중국 서남기왕전 본선 16강전에서 구리구단과 커제구단이 만났습니다. 구리구단과 커제구단은 중국 내에서 가장 세계대회를 많이 우승한 즉 8번씩 우승한 두 기사입니다. 또 사제에서 동문지가 아니죠. 스승이 갔습니다. 아, 예외핀 구단이죠. 스승이 예외핀 구단의 제일 맞청격으로 유명한 기사는 창하우구단이고 그 다음이 구리구단, 그 다음이 커제구단입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또 그 위로도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세계대회를 우승을 했다는 제자들 중에서 유명한 기사들이 이렇게 족보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핀 구단 본인은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중국의 내노라는 기사들은 다 예외핀 구단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회의 대진표를 통해 누가 출전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대회는 딱 16명이 출전해서 하는 대회인데요. 이틀에 걸쳐서 깔끔하게 끝납니다. 제한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1, 40초 초읽기 5번, 아주 초속기로 두는 시합이다 보니까 이게 6월 18일 날 10시 30분 중국 시간입니다. 1회전, 오후 3시에 2회전, 6월 19일 아침 10시에 중결승전, 6월 19일 오후 3시에 결승전. 즉 내일 오후 4시, 한국시간 후 4시에 결승전을 하는데 양딩신이 맨 위에 있죠. 전년도 우승자입니다. 그 다음에 스웰라이, 랴오이아노와 천쯔젠, 리시안하오와 구링이, 커제와 구리, 그리고 우리가 만났고요. 아래에서 보시면 스웨이와 창하오, 당이페이와 류유황, 탕웨이싱하고 망야오, 그리고 투샤오이와 미위팅 이렇게 16명입니다. 이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구링이, 구리, 창하오 이렇게 3명은 조금 고창기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데요. 40초 5번이니까 아주 속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전 우승자들 보면 구리가 한 번 우승했었고, 그리고 구링이라는 기사가 무려 4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탕웨이싱도 여기 2번 우승했고, 양딩신이 무려 3번이나 우승을 했네요. 그리고 미위팅도 2번 우승했고, 커제는 딱 한 번 우승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우승자가 양딩신, 준우승자가 미위팅입니다. 자, 그러면 바둑 보시겠습니다. 구리와 커제의 만남 그러면 누구나 다 커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다만 바둑 팬들이나 이쪽에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과연 현재 세계 1위는 신진석한테 넘어왔으니까, 현재 중국 1위인 커제한테 과거의 중국 1위, 구리가 중국 1위를 자리를 놓은 지가 지금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 느낌인데, 과거의 한 10년 전쯤 1위였던 구리가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을까, 또 바둑은 어떤 내용으로 둘까, 이런 게 궁금한 거죠. 또 어쨌든 중국의 2명뿐인 세계도의 8번 우승객끼리의 대결이니까 그런 관심도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리야가 83년생이고, 커제가 97년생이라서 나이가 무려 14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둠바둑을 보면, 즉 커제가 이름을 떨친 다음부터 둠바둑은 전부 다 커제가 이겼기 때문에, 구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밑에 붙이고 끄는 거, 이거는 뭐 인공지능 이렇게 두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석전머리 두들기는 건데요.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끊어야 돼요. 바로 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다가서는데, 그때 옆으로 늘고 한 칸 뛰면 이 넉 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위로 씌워서 이렇게 눌러가야 돼요. 이거는 아직 맛이 많이 남아있죠. 그냥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삼을 왼쪽으로 뻗는 게 더 좋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끊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실전에서 구리보다는 안 끊고 여기를 뒀어요. 그리고 되게 느니까 그제서야 끊었거든요. 그럼 이게 끊은 돌을 활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왼쪽으로 뻗어놨어야 되는데, 이 돌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손해고, 여기 쳐들어오니까 위로 뻗었어요. 뻗으려면 왼쪽으로 뻗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초반에 약간 구리의 이상 감각이다. 그런데 이게 중국 대회니까 덤 7집 반 인바둑이잖아요. 덤 7집 반 인바둑에서 흙을 잡은 사람에게 초반에 조금만 실수하면, 승리를 팍팍팍팍팍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허재도 약간 이상하게 두거든요. 이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둬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게 공격해야 된다. 근거를 못 마련하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걸 위로 뒀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칸 뛰면, 바깥을 못나게 둘 때, 여기다 둬서, 이거는 거의 살았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걸 밀고, 이런 걸 두면, 괴로운 게 남지만, 그냥 손 빼고 여기 둬도 돼요. 예를 들어 이쪽 어디를 차다 놓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살면 된다는 거죠. 가변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 건데, 무변을 뒀거든요. 그리고 또 가변을 두니까, 또다시 손을 빼서 무상기 두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손 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커요. 이게 너무 커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변을 좌상기 이렇게 뒀을 때, 이수가 좀 잘못됐습니다. 살리려면, 이렇게 뛰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쉬우면, 나릴자로 가고, 받을 때, 여길 붙이는 거예요. 두면, 여기. 뚫을 때, 이렇게 찝는 수가 있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살았죠. 뒤에 젖히는 거하고, 막는 거하고, 맛보기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두면,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덤 7집 반으로 불리한, 그 정도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제도 지금, 굉장히 앞서고 있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두면, 한 판의 바둑인 겁니다. 커제가 지금 좋은 건, 덤 7집 반이기 때문에 좋은 거다. 뭐, 백제가 세다 그러지만은, 아직은 뭐, 그 위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귀를 붙인 게, 이제 실수가 되면서, 커제가 앞서기 시작하는데, 이제 붙이는 순간에, 바로, 백이 두 집 좋은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귀를 젖히고, 이렇게 됐는데, 땄을 때, 여기 귀를 붙여서, 좌상귀를 살았거든요. 요건 정석이죠. 백이, 이렇게 쾅 막아서, 여기까지 주면은, 다시 선수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원래 이쪽 어디를 두는 게 더, 확실하거든요. 요거 잡아 두는 거니까. 근데, 상변에 어깨를 짚었어요. 요거 요즘 잘 안 봤잖아요. 이거 안 봤고, 요기 활용할 마지막 차였습니다. 여기다 두면, 씌우고, 요기다 둘 때, 붙이면 이제 잡히죠. 그렇지만, 요 활용을 조금 했기 때문에, 요걸 차단해서 잡을 때, 이렇게 씌워서 두면, 이쪽 모양이 좋잖아요. 요거는 그래도, 100의 승률 80%, 크기의 승률 20%, 즉 20%라서, 세 집 반 정도 불리한데, 물론 이제, 허재가 앞서가고 있는 거 맞지만, 바람길이 바둑, 더군다나 이렇게 초석기로 두는, 40초 바둑에서, 세 집 반 차이는, 바람길이 바둑으로는, 그냥 5대 5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근데 실전은, 이렇게 받아주고, 장과 발이니까, 이 100의 수들이, 원래 조금 느슨하게 해 둔 것처럼, 약간 욕심을 부린 것처럼, 이렇게 경계선이 애매하게 뒀는데, 두어놓고 봤더니, 다잡아서 더 크게 잡은 꼴이 됐어요. 바둑판에 이만큼이, 100집이 확정되는데,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벌써 한 6집 정도 줬습니다. 따냈는데, 흑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양보를 해버리니까, 그냥 죽었어요.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허제 구단이, 생률 90% 확보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혔는데, 우변에 이렇게 들어가서, 가볍게, 이렇게 탈출을 해버리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입구 이렇게 두니까, 이 붙였을 때, 귀사리를 그냥 해버려요. 여기까지 두고 도망가니까, 야, 이거는 허제의 주특기, 실리를 챙기고 발라, 딱 됐는데, 거기다 이 바둑에서는, 이 좌중앙에 두통까지 어느 정도 있어서, 허제의 구단인 바둑 스타일로 봤을 때, 거의 필승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구리 특유의, 이제 조금씩 추격하는, 구리가 중반전, 초중반전의, 이 감각이, 굉장히 원래 좋은 기사였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은 기사였거든요, 라고 표현한 거는, 전성기 때 구리는 원래 그런 기사였는데, 지금은 그게 인공지능 시대랑, 맞물리면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둔 게, 여기를 끊는, 충머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도를 공격하는 수로, 아주 좋은 수처럼 보입니다. 옛날 같으면.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게 두고, 끊을 때 얘 신경 안 쓰고, 버리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둬서, 정리 나오면, 여기 끊는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백이, 더 앞서간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허재도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씌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한종을 움직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백이, 여길 씌운다든가, 여길 움직인다든가, 하는 거로 좀 더 괴롭힐 수 있는데, 안 움직이고 버려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산균은 이렇게 둬도, 여기 젖히고, 여기 한 다음에, 살았는데, 다시 요 살고 나니까, 백의 승률이 세 집 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공지능 어디다 두라고 그러냐? 여기서, 요거 하나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젖혀서, 가변을 요렇게 하나 하고, 받으면, 요거 단수 쳐놓고, 이렇게 늘때, 그러면 요쪽 어디, 끊는 것 같은 게 나오니까, 여기를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귀를 살고, 늘면, 이렇게 버텨서, 어느 정도, 약간은 요한점은 잡히겠죠. 어디 붙이든지 하면. 그렇지만, 이제 괴롭히면서 바둑을 두면, 이게 한 다섯 집 가까이 백이 좋다. 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 얘기인데, 실제는 전혀 다르게 했었거든요. 그냥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을 좀 정리를 하고 뒀으면, 깔끔하다. 백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중간에, 여기를 갖다가, 이런 거로 안 두고, 이런 거로 안 두고,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냐? 요 자체는 죽어요. 요거 단수 치는 순간에, 이 백대만은 죽습니다. 죽지만, 그냥 이런 데 막아두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거 있는 거는 선수니까. 예를 들어서, 이으면, 이렇게 놔야지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활용을 한 다음에, 그 귀를 버려도, 이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귀를 살리는 거를,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중앙이 더 큰 데가 많다라는 게, 인공지능 얘기인데, 커제가 다람인지라, 이렇게 큰 대마를 버리는 걸 못해요. 발산 못하고, 이제 지켜서, 조금 차이가 줄어들었죠. 이 찬스인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요 자리가 급소라는 거예요. 여기 두면, 치받고, 그 다음에, 여긴 하나 둬서, 이거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늘어서, 요거 단수 치고, 쌍립으로 연결할 때, 어깨 짚어서, 이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치고, 요쪽 단점 뭐 이런 게 있어서, 지켜야 되는데, 잡고 나면 거의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챙겨서, 요쪽에 좀 단점 보완하면서, 실리도 챙기고, 공격을 하면은, 이거 한 점 잡아서, 깔끔하다는 겁니다. 요쪽이 다 집이고, 요 백은, 한 점을 잡는 순간에, 죽을 일은 없다. 이게 인공지능 얘기인데, 그래도 요 차이가 어느 정도냐, 세 집 반이에요, 세 집 반. 그러니까, 사람이 초일류 기사 듣기 둘 때, 중반 요 정도 둘 때, 세 집 반 차이면, 아직 충분히 둘 수 있는 거예요. 승률도, 흑이 한 19%는 나옵니다. 거기엔 다, 더군다나, 이게 흑이 더미, 일곱 집 반인, 중국 바둑에서, 세 집 반이면, 둘 수도 있는, 그 정도 차이에요. 근데 실전은, 구리가 여기를 못 두고, 좌변을 이렇게, 아까 끊어왔던 걸,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뒀는데, 백이 꽉 있고 나니까, 여기가 너무 두터워져서, 아까처럼 이 도를 공격하면서, 이득 보는 수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뒤늦게 여기를 뒀지만, 여기 두고, 젖힌 다음에, 여기 밀고 들어가는 게 가능하죠. 이거 나와서 끊는 게 안 됩니다. 그냥 뚝 끊으면, 석점이 그냥 잡혀 있어요. 끊는 게 안 되니까, 여기를 뻗어서, 요거를 보면, 이제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두 점을 살리나요. 여기다 치봤죠. 그래서 이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연결을 해야 돼요. 손을 빼면, 백이 이쪽으로 튀어나올 때, 이 흑석점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밀어놓고, 아비아 여기까지 살리니까, 집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서, 이제는 반면으로도, 백이 앞서는, 그런 바둑이 됐어요. 여기를 보강을 확실히 하면서, 백의 승리가 점점점점 더, 확정되어 가고요. 우산귀도 이렇게 두는 순간, 이제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둬도 안 돼요. 이제는. 이걸 막아도, 뭐 이렇게 두기만 해도 살았겠죠. 여기를 두면, 여기 둬갖고, 줄 때 이으면, 이게 폐가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따서, 양폐입니다. 양폐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아니라, 우산귀도 살아있으니까, 여기 둘 때, 여기 둬서,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둬갖고 살아있어요. 이거를 따도, 이으면 살았어요. 여기다 두면, 이렇게 닿아서, 바로 단수로 살아있고, 이렇게 들어와도, 이렇게 두고, 딸 때, 이걸 따면, 양폐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대만은 살아있고, 나머지도 약한 돌이 없으니까, 구리가, 뭐 여기서 별로 할 게 없어요. 여기다 둬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공격, 어깨 집는 공격을 갖다가, 하는 건데, 그냥 밀어놓고, 너무 쉽게, 그냥 수습을 해버립니다. 여기 연결이 되니까, 두 점을 끌어서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석점은 다시 버렸는데, 여기 활용으로, 이 좌상기를 갖다가, 또 다시 집을 챙겨버립니다. 그리고 공격을 올 때, 다 받아주고, 집을 여기서 챙기는 거예요. 이 석점을 버린 대가로.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점 끌어왔더니, 들여다보고, 여길 둬서, 확실하게 살았죠.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그러니까 100% 사는 순간에, 승률이 이제 100%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99%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둬서, 좌변의 흙이 넘어갔지만, 여기까지 다 선수하고 딱 지키니까, 차이가 지금 무려 15집이 납니다. 그러니까, 100이 흙한테 덤을 거꾸로, 7집 반을 줘야, 비슷한 정도의 형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리구단이, 도를 거뒀는데, 어떻게 보면, 구리구단이나, 상하우구단이, 이 대회에 우승하러 나왔겠습니까? 주최측인 청투측에서, 이 대회에 초청을 해서, 나온 건데, 커제가 구리를 이겼죠. 그래서 8강전에서, 커제가 두는 게 누구냐, 상대가. 작년에 커제가, 너 치팅했지 하고, 디스를 했던, 리시안하우가, 구리잉이한테 고전고전하다가, 반집. 그 불리했던 바둑을, 반집을 이기고 올라왔다는 걸 보면, 리시안하우가 확실히 세지긴 세진 거예요. 굉장히 불리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리잉이를 이기고 올라왔어요. 8강전에서 만납니다. 이 바둑마저, 리시안하우가 이긴다면, 퍼제는 완전히 체명국이고, 다음 달 랭킹에서, 리시안하우의 랭킹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잠정 집계로, 3위 아니면 4위다. 중국 랭킹.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매달 하나씩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4월에 하나 우승하고, 5월에 하나 우승을 했는데, 이 대회도 우승하면, 6월에 또 우승하는 겁니다. 우승 상금 이 대회는 25만 위안이니까,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3개월 연속 우승을 할 수 있는지, 리시안하우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허재가 모처럼, 본인의 체면을 살리면서, 요번 때 우승을 할 수 있는지. 결승자는 내일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